테두리 확실히 테두리가 뭔 상관이냐고 방금 말하셨는데 맞아라 하신 것 같은데? 맞아 저분 막바지 플랫 찍으셨다고 그랬어요 필부심 저분 하루 전날에 하하하하 여윽김 아 그래요? 아 헐 언제? 얼마나 룰을 페인처로 하면 플레이를 찍지? 잎팡이님 한 3일 전에 찍지 않았나? 모르겠네 난 고른 줄 알았는데 잎팡이님 틀리셨구나 나 찍은 줄 얼마 안 됐어요 문도 간다 인데 인데 할까요? 자꾸 박스 뽀개야 되는데 뽀개죠 잎팡이님은 링크 몇 팔아주세요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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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에 엽사 썸블루인가 보다 결코 이거 여기 불로 가면은 덮칠 수 있지 않나? 자꾸 저거 크흠 플래시도 없는데 크흠 근데 나 유채 아 나도 나도 플래시가 없어서 존나 쎄보인다 이렇게 웬일 몰라도 낮았으요? 어 실제로 쌤 어? 미니언들이 생성되어 크흠 크흠 아이씨 나 갈리셔야 되잖아요 바텀 여기서 필살기 준비해요 필살기 자 3례쯤에 그쪽 도착할 수 있으니까 아 바루스라 힘든가? 휴 찍었는데 저 휴 찍었으니까 더 빠르지 님 왜요? 아님 못생겼다 미드제이스네 뭐 미드제이스네 분명히 안보이는데 어떻게 만든거지? 이게 54초에 던지면은 그때 쟨 되어있는거라 맞아요 그래서 나도 아 55초네 하니깐 던져봤는데 탑 뭐야 탑라이즈 제 차는 문도 상대할만한 정리영상을 띄워야 되는구나 정리영상 물론 정리영상 선스템으로 가야죠 양자 별로 아프진 않네 라이즈요? 평타치고 Q치고 소화는 안아플거죠? 걔는 시간이 지나면 아프니까 띄워 문고도 주 지나면 아프네 많이 아프니 시간에 지나가는구나 일단 걔는 블루를 못 먹으니까 바텀 미드 샷코 조심 산발 갱하줬으면 좋겠다 아직 이제 2분 56초인데 갱하줬으면 좋겠다 공원이 없을텐데 나 이제 득대먹거든요 2레벨인데 갱가라고요? 어차피 님 태양밖에 가지고 있는거 없잖아요 네 근데 뭐에요 시그 생각밖에 없으면서 빨리 오세요 건방진 정글런지 오 잠깐만 미르 꼬렌님이 우와 지가막히다 이거 밀어줄게 이거 샷코 조심하셔야 될지 같이 밀어줘 제이스 출발에 줄났어 특히 3레벨 영약이네 리신이 도박했죠 내 인내심을 시연 상이 밈 바텀 그냥 도망가요 밈 버리고 오 아깝다 나 탑가고 있어요 얘 죽었다 귀찮은 존재들은 무덤으로 보내주겠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오케이 도심 도심 샷코가 바텀 제대로 찔렀네 어 잡았다 도망가요 링킬 줄라 했는데 같이 밀어줄게 아냐아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학교에서 좀 공부좀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거 하시구요 지전 나 아직 유채아 남았거든요 밑에 찌를껴 저도 전별이랑 점화가 있어요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감히 심심하면 이런거랑 먹고 오케이 오케이 응? 찜씨와 뭐해요? 고고고 찜엔냐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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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착각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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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신의, 총에 따라 말도 안 돼 요새 유테일 특성의 경험치 없죠 요새 유테일 특성의 경험치요? 네 자 여기가 나네 말이 안 적어서 뭐 경험치 비슷한 거 뭐 있는 거 같긴 했는데 하나 있어 주변 대상 뭐 그런가? 탑에 샀고 아아아아 아뇨 봐 헤헷 아뇨 오기 전에 주게 빨리 잡고 내려가요 저도 처치했습니다 저 블루선이거든요? 라인 밀고 오고요 피가 여기 하나 할게요 네 자 짱 밀어요 천천히 가요 아 방금 끄고 가니까 너무 오 왔다 이샤코 왔다 저 여쭤에 걔도 미하여 산미야 아 뭐야 여기 박스 님 잠깐만요 네 저요 짱 드세요 스마루 먹으셨어? 먹었죠 리드 한번 다시 찌르고 저 일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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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이로 5초 이나 좀 맞춰 이나 좀 맞춰 이맛이 맞춰 이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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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오케이 이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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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닌 그냥 먹어야 겨내 나 짐취 안 돼 내 미드가 안되 내 미드가 블루 남먹어도 될거 이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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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 어때요? 갱 안 가도 됨? 다 맞았으면 좋겠다 20바텀으로 결코 다 맞았으면 좋겠다 저 가고 있긴 한데 맞자다 한만 더 얻을게요 으아 한개다 이덕을 껴 아 얘 자 이루야 뭐야 아이씨 나 왜 캔슬된거지? 기원? 기원 타는줄 알았는데 아 내 미드 기원 타는줄 알았는데 문도 없긴다 달려야겠네 아 미드타워 피가 걸레라니 너무 많이 밀려졌다 기다려 천천히 와봐요 내가 와서 먼저 밀러 걸테니까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서 갈게요 여기 와드니까 이쪽으로 해서 갑니다 네 드세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? 어? 아아 솔룡할라 했는데 헐 헐 헐 죽어네 탑 갈라 했는데 됐어 라노 안 왔어 아는게 중요한거야 탑에 샤쿠 있었네 어 밀리겠다 ECS 먹으러 가야겠네 탑에 가야겠네 여기 박스 몰아서 일로 갈게요 그냥 아 와드인가보대 아닌데 어떻게 한거지 안걸나? 궁있어요? 나갔어요? 니게임 제가 지켜드릴게 없던거 같아요 와드와 죽음 그 사이에 영생이 이라 문도 그대로 나 영적으로 뛰면 용먹을 수 있겠는데 용 가야겠다 이거 제이스 미아 깜짝이야 아이씨 아이씨 은총에 따라 괜찮아요 저기 플래시 빼지 않았어요? 제이스 플래시 빠진 문도 용어해 용 문도 용어 샘 나 공식 13초 싫어 빨리와요 제이스 노스페 아 레벨 8이시네 내가 탑인줄 하하하하하 바텀 갱가에 있는 어 트리 콜? 와우 바로 취네 호출강 아재 호출강 아재 뭐야 나 졸라 쎄잖아 샤코 미드쪽으로 한 것 같아요 제이슨은 집 간듯싶은데 탑여행좀 너노 뭐가 너노야 빠지마 쏠용해야되면 지금 너한테 존재의 이유인 쏠용을 해야되면 지금 가그님 궁있죠 까불어보셨어 어우 뭐야 이거 정장에 지배자 욕먹음 18분은 오직고 추워 어 미드가 있겠다 어 나 왜 아 라이즈가 레드였구나 얘를 잡아요 그냥 치아 썼어야죠 으아 샤코 샤코 으아 샤코 으아 으아 라즈 타고 퓨 하하하 하하하 저 레드 젠이예요 그 미드 밀고 아 나 자꾸 타비아스니까 무난하게 먹을때 오케이 오케이 저 레드 있으니까 그냥 드시면 되겠네 아 어쩔 수 나도 미드 밀어야 하는데 작년영상 희히히히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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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넄 어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그냥 미드밀게요 알겠어요 제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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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도 있네 데이스랬 Привет 아 아col다 오케이 오케이 궁이 쿨이라 못 잡을 뻔했네 아, 너가 브랫 오케이 탑 바로 날릴게요 가그님 아까처럼 죽지 않을 정도로 까불다가 궁 쓰시면 돼 오케오케 지금 아아 이쁴우 왜 죽을거하지? 아 이거 가그님의 마무리하고 있어 오케이 나이스 미리 미야 샤코 용 앞에 저거 내가 먹었는데 이미 멍청하셨어 총에 따라 1킬만 더하면 전설이구만 부럽다 짜는구만 와, 뛰는거 졸라 멋있다 아, 뭘 2미터 농구선수가 달리는거 같애 바텀에 애들 왠지 다 내려간거 같애 이 느낌이 제이스 미야? 샤코 미야? 아 아 문도님? 문도 탑으로 가셈 잡을 길어 나 혼자 솔킬하러 갑옷 라이즈는 못잡겠다 포기 왜이렇게 빠르게 포기해 남자가 태나섭이되어 제가 앞쪽에서 갈게요 포창을 파괴 하실라 내가 뒤쪽에서 갈게요 아 뭐 얘 와드다 안 박아 근데 나야지 어허시 어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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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씨 용 먹죠 문도 오셈 용이요? 강하오 용이 아니고 바로 아 문도빨이라고 돼 문도빨이 저 죽겠는데요? 문도빨이의 퍼댐입니다 퍼댐 문도님 붙어서 얘 린치 깠네 퍼댐 김 간다 얍 잠나요 어 나 죽었어 또 없으라니 아 강인님 뒤에 저거 작안데 흐흐흐흐흐흐 깔깔깔하하하하 런!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마리오에서 그 뭐야 까시거북이 밟은 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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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개옵이네 리즈님 이거 미디다 하에처선 안 될 것들이 스피빌차 밀까요? 아뇨, 괜찮아요. 제가 미래를 했어요. 영상감 하나 나왔다. 아, 유튜브에 올려야지. 아, 수화중이? 너무 즐겁군. 아, 왜? 왜 이런걸 방송을 안하니? 네. 상과 중. 이 사이에 영생이 있다. 겨우 웃겨. 다시 생각해도 웃겨. 아. 근데. 오오, 탑. 문득궁이 있구나 그래도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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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. 으아! 끝나지 않았나. 제압 되었습니다. 뭐, 어떻게 알어? 네? 진짜한거 어떻게 알어? 그냥 삐리. 삐리, 삐리 찬거임? 네. 근데 삐리 찬는데 어떻게 걸린거임? 그죠. 오오오름. 네, 근데 방송에서 좀 덮쳐서. 아, 저 방송에서도 잘해요. 애들이 물타기해서 못해보이는거. 정말이에요? 당연하죠. 흰팡인님한테 물어보세요. 흰팡인이 땀 땀 치는데요? 오오오. 어? 흰팡인이 못 돌아오셨다고 합니다. 글 내려주세요. 장애인님의 정의. 용이나 먹어야겠다. 건인공공 공 공. 공점. 공점. 나사스님, 저 있는쪽으로 올수 있어요. 오케이오케이오케이. 가고있어요, 최대한. 개쎈니신지금. 미친 데미지잉. 쪼난데 재밌겠다 리신도 이렇게 하면 개재미있어 0점 먹어줘요 알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문상을 사서 유로트럭 하고싶어 유로트럭? 맨 유로트럭 그 스팀게임이요? 차 혼자 나는거 재밌어요 그거 흰팡이님 유로트럭 하면 잘할게 아 흰팡이님 트롤이야 아 님이 블루를 왜 먹어요 도대체 아 서포스트롤이시네 저렇게까지 해서 블루를 먹고싶으신가 내 큰 룩들까지 뺏어먹으려고 어디서 퓨지 잘 컸다 이제 다음 바로는 언제지? 와 나 그래도 21분에 150개 쌓았는데 정글로 많이 쌓았다 헐 체리스 탈출하고 싶었다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타빈아 밀어야지 여 than rut 우리는 그리고 엄청나게 Ze Mo 오오오오오어 못돼 아야 아프다 또 좀 푸주면 좋겠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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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근님 인생샘프 찾으셨네 우와 너무 좋아 가근님 좀 파관을 찾으면 게임OK 빨리 도망가요 에헤헤 gleich 에헤헤 에헤 헿 에헤헤 에헤헤 Åä 많이 봤던거 같은데, 이거 여 Abdullah 좀 죽여있다 여여여여 3가 밟아 죽인 것 같애 문도를 저희가 갑니다 아팡팡이님? 헐 어 안돼 사라지나? 헐 내 첫 데스가 헐 헐 귀찮은 존재들은 신빵 무덤으로 보내주겠다 서렌치조 살았 흐흐흐흐흐흐흐 왜 한동과 전소를 볼 수 있어요 서렌치조 저슈구 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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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진짜 진율 와 아 아 한명 남은 한명 아 진짜 서렌치면 님들하고 아람 하하하하 진짜 아람 서렌치 앞으로 영원히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아 아 아 반대 한명 개그맥님이죠 네 당연히 하하하하 아니 나머지 사람들 찬성한게 왜 더 웃기지? 신경대에 오를 것이다 소 트린님하고 가그님은 찬성한거잖아 그러면 하하하하 아 아 으하 아 하하하 몬탠가지 아 내 손에 스테틱 터지는것 하하하하 자꾸 본능적으로 정글을 먹게 된다 리신이나 멸망을 옮냐 포탐을 파악했습니다 하나 더 먹으면 불쌍이 근데 뭐 저희 안가도 게임 끝나는데 아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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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요 트리랑 문도가 비정상적으로 트리랑 퀄 티빈은 어쩌다 저렇게 푸지 좀 보통인줄 아는데 나도 안돼 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 크흐흐흑 아 문도 너무 재미있당 문도 너무 좋아, 맞는 재미가 있어 아쏘